하나님의 말씀은 6기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붙잡아야 할 것이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단어도 붙잡고 제목이나 한 가지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남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요.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지식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게 되는 거죠. 강단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요. 밭에 감추어진 보아입니다. 이 보아는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밭에 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뭐가 하나 걸립니다. 열어보니까 금은 보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죠? 당장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사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천국을 발견한 자의 가치관이다. 남들이 봤을 때는요. 왜 저렇게 그리스도 그리스도 거리냐. 왜 저렇게 가는 곳마다 전도하냐. 왜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두 번째 비유는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비유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최고의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하겠다. 찾아다녔습니다. 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합니까? 똑같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아를 발견한 자의 가치관이다. 말씀하셨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즉시로예요. 즉시로 모든 것을 자기의 인생을 올인해 버리지 않습니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문이 또는 친구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언교회로 인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또 값진 진주보안은요. 의도적으로 찾아다녔어요.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수많은 종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라는 보아를 발견한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심의 창대하리라죠. 개업예배 가면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의 창대하리라. 그런데 욕이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상황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욕을 또 심의 창대하여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요. 생각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야, 어떡하냐? 경제가 하나도 없네.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네. 어떡하냐? 이런 걱정과 근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생각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강단 붙잡고 믿음이 어디로 우리가 향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 응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이런 걱정을 해야 돼요. 세금 걱정해야 됩니다. 세금 걱정.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경제에 축복 주시고 건강에 축복 주시고 이거를 어디다 흘려보낼까? 이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고 2, 3, 7나라 5천정족 보고말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질은요. 돈은요. 영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감히 하나님과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게 그게 물질이래요. 그만큼 여러 가지 사단의 틈이 되기도 하지만 또 전두와 선교의 큰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의 모든 상태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아픈 겁니다. 결국은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요. 뇌의 상태, 뇌의 영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가 어디 있느냐? 뇌의 과학으로 또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를 세팅합니까? 잠자기 전과 일어나서가 제일 중요해요. 잠자기 전에 세상 근심과 걱정과 유튜브 보다가 TV 보다가 주무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세팅해야 됩니까? 뉴스 볼 수 있습니다. TV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시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강단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잖아요. 삶 오직을 선포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 오직 성령축만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세팅을 하고 주무시고 감사로 세팅을 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그러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죠? 영육의 장막터가 넓혀질 수밖에 없는 심이 창대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하냐면요. 친구 빌다시 욥을 찾아왔습니다. 친구 빌다시의 이야기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맞지. 계속 인과 응보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주가 온 것이다. 욥이 계속 뭐라고 변론하죠?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로운 자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 내용입니다. 욥기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문제가 왔습니까? 또 하나님 왜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인과응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과응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역의 장막터가 넓혀져 현장에서 영적지갑 변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절 보니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십니까? 새로운 일을 하십니까? 그 과정부터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하다가 살짝 흔들리면 그때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쭙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시게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매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850대 우상성지자를 통해서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가면 됩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영적인 부분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말씀 따라가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강남 같은 가장 좋은 땅에 살고 있어요. 갈대야 우르죠.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네 유목민 되라. 가라. 본토 친척 아베를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라. 그 땅이 가난이죠.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요. 내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요. 우리는요.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려야 할 줄 믿습니다. 10편 119편 105절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내 발의 등 단수예요. 한 발짝입니다. 두 발짝, 세 발짝, 다섯 발짝, 열 발짝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강단을 통해서 한 발짝 순종하면요. 다음 한 발짝도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약속을 유업대로 이을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장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모든 것을 들여서 선한 영향력 지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산업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경제, 산업과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본문 6절 보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부분이 남겨져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 경제의 키워드는 정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방법과 세상 흐름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은 어떠합니까? 정직하면 손해봐요. 세상은요. 적당히 잘 속여야 돼요. 어느 정도 주고받거니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여기에서 굉장히 탈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경제로 내가 헌금을 해야겠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무엇입니까? 정직이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유일한 게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하나님 근본 자체가 진리십니다. 성경 보니까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10편 25편 8절에 보니까요. 요하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10편 33편 4절 보니까요. 요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리로다. 하나님 자체가요.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직이고 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원의 산업인들도 계시고요. 직장인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시겠죠.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 호람대우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을 책임지시는구나. 잠원 2장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활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직한 자에게. 또 행실이 온전한 자 우리가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기도 와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옵니다. 문제도 옵니다. 그러나 행실이 온전한 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과 정말 견디지 못할 그런 위기도 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경제의 응답. 건강의 응답. 영혼구원의 응답. 영육의 장막도가 넓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는 평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먼 6장 6절 보니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먼 21장 31절 보니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요. 뭔가 경제적인 이김. 영적인 이김. 이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정제. 전도와 선교. 고륙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마병을 예비해야 돼요. 마병을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전쟁의 이김과 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가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축복을 계속 계속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영적인 은혜와 말씀과 또 경제와 건강과 영육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요. 흘려보내야 심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쌓이면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잣대를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적거나 엄청나게 많거나 하나님은요. 같은 비율로 11조를 내게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돼야 11조를 내라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자기의 소득에 의해서 평등하게 내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신기합니다. 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신기해요. 주면 플러스래요. 그것도 곱하기로 하나님께서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과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검 6장 38절 보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엄청난 임팩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골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라. 그러면 잘 살 것이다. 이게 아니라 주면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대요. 디모대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근본이 어디였습니까. 마음은 아까워 죽겠는데 주라 그러니까 줬어요. 그거 근본이 아니에요. 마음 자체로 너그러운 자예요. 풍요합니다. 지금 나와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안에 가장 가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풍요한 자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감사와 풍요와 우러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강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원단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지각변동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